자, 이 시간에는 항암치료의 실태 혹은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된 세포의 모든 성질을 결정해주는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그 유전자, 그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세포라는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한다. 본래는 내 몸에 암세포라는 것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들의 면역세포,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여서 내가 암세포는 내 몸에 생겼지만 내가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놀라운 항암 프로그램. 그렇죠? 그래서 이 암세포고 이것이 T세포예요. 이 T세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들어있고 이 유전자가 무엇을 받아서? 지금 이 유전자는 꺼져 있어요. 그렇죠?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죠?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생기를 받으면 이게 쫙 켜진다. 그렇죠? 유전자가 쫙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고 조금만 튼 T세포가 쫙 커져요. 그래서 이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항암제를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는 완전히 이렇게 죽어 버린다. 이것이 안 돼서? 왜 안 돼서?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뭐요? 안아서 내가 암 환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어디 있어요?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뭐요? 안는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내 유전자는 지금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잘 켜졌는데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때는 그러나 뭐가 막히는 삶을 살면 생기가 막히는 삶을 살면 기가 막혀서 죽겠네. 그렇죠? 증오, 분노, 절망, 두려움. 이런 것에 오래 시달리다 보면 기가 너무너무 막히고 결국 꺼졌던 유전자는 켜지게 하는 생기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암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은 꺼져있던 유전자가 다시 생기를 받아서 켜지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아 그렇구나 맞구나. 이러한 바탕이 없으면 여러분은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가 되어버려요. 뭐가 좋대? 그게 좋대? 그러면 낫는데 막 휘날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람에 휘날리는 거예요. 뭐는 잊어버린 거예요? 왜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켜지지 않아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어떤 분들은 끝나고 나가면 금방 흔들려요. 금방 누가 전화를 해서 이런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개똥숙이 있잖아. 그럼 그래? 개똥숙이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면 먹어요. 또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뭐가 얇다고 그래요? 귀가 얇다. 귀가 얇은 사람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 속에 확고한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풍전등화라고 그래요. 쉽게 꺼져 버려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생기를 받아야 해요.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진성미이다. 그것은 사랑이 가진 힘이다. 이게 이 원칙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만 여러분이 풍전등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전등화는 몇 번 뭐예요?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쓰러졌다 하다가 쓰러져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면 끝나요. 지금 많은 환자들이 풍전등화가 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꺼져 버려요. 참 마음 아픈, 정말 답답하죠. 항암치료로는 왜 암음이 치유되지 않는가? 왜 치유되지 않죠? 항암치료로는? 답을 다 드렸잖아요. 항암치료로는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지 뭐예요? 못하니까 안 낫지. 당연하지.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를 죽여요. 그거 인정해.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암세포가 지금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기만 하면 여기서 이 유전자가 이 빨간색 T세포 유전자가 자연항암 물질 그동안 여러분 일생동안 이거를 생산해 가지고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여줬던 이 위대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기만 한다면 암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무슨 차가 벗으시기를 해요? 무슨 뭐 제주도에 조롱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싸대요. 왜? 조롱말 뼈가 그렇게 좋답니다. 웃겨도 이거는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 신비로운 얘기야. 돈 벌자는 얘기.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따라가요. 그럴수록 정신을 어떻게? 확실히 차리고 내가 왜 암 환자가 됐을까라는 근본적 원인을 추구해서 그거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음 지피지기 저걸 알고 뭐예요? 나를 알면 난 이길 수 있다는 이 원칙을 붙잡아야지 요행을 붙잡다가는 여러분은 풍전통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요행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엉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처럼 철저히 과학적인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과학적이에요. 허술하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어떤 생명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동안 배웠어요. 그렇죠? 잠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유전자는 어떻게 움직이죠?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였다? 그렇죠? 전자파다.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전류로부터 나오는 전자파. 곧 생체 전자파다. 이것을 딱 여러분 마음속에 원칙을 딱 이런 것을 근간이라고 해요. 뉴 스타트의 근간. 근간을 딱 세워야 해요. 제가 지금 안식일 교회에 근간을 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뉴 스타트의 근간이 없으면 뉴 스타트가 언제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갈지 몰라요. 이게 딱 근간이 있어야 해요. 자, 생체 전자파다. 생체 전자파는 뭐로부터 나온다? 뇌파입니다. 뇌파는 뇌에서부터 나오는 일종의 생체 전자파다. 그러면 이 뇌가 좋은 뇌파, 알파파냐? 나쁜 뇌파, 무슨 파? 뇌타파냐? 이 뇌파가 좋은 뇌파가 될 것이냐? 나쁜 뇌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뜻!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 뜻! 그래서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다? 뜻이다.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학을 가려고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에 그때는 수능이 없었어요. 그때는 각 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을 쳐서 면접을 보고 그래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서류 심사를 하고 그때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요즘 수능만 딱 보면 끝나잖아요. 이제 시험을 치고 한 한 달 정도 기다려요. 요즘 수능 성적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나요? 그 당시에 한 한 달 기다리던 것 같아요. 그 한 달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고모님 댁에서 묵었어요. 고모부님이 아주 높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비서들도 많고 집에 신문이 많이 와요. 온갖 신문, 신문이나 신문은 다 와요. 이제 드디어 발표 날이 됐어요. 그때는 합격자 발표가 어디 났게? 신문에 놨어요. 신문 밑에 하던 광고 이만큼 그래서 신문에 합격자 이름 그래서 이제 신문이 딱 왔어요. 제일 먼저 온 신문이 조간 경향신문이 왔어요. 그래서 오금이 뭐예요? 오줌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화장실로 신문을 가지고 뛰어들어 가서 신문을 폈어요. 유전자 이상구가 없어요. 유전자가 없어요. 유전자가 없어요. 유전자가 없어요.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절망감이 쫙 밀려오면서 억장이 무너지는데 기가 꽉 막혀요. 제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제수 좋은 놈이 있는데 제하고 이름이 참 비슷한 놈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자식 이름이 뭐냐면 그때 한자로 이름이 다 나왔어요. 이상문이요. 이상문이가 어느 놈인지 모르겠지만 참 좋겠다. 저 이상문이가 이상구라면 얼마나 좋겠냐. 생생한 추억이에요. 이게 전망감. 유전자가 다 꺼져요? 안 꺼져요? 밥맛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분 있다가 또 심문이 하나 또 왔어요. 새벽에 턱 나가니까 이번에는 한국위보가 왔어요. 그래서 보나 마나지 없는데 그런데 또 보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상문이가 없어요. 이상문이가 없어요. 이상문이 없고 이상문이 대신에 뭐 이런 놈이 있어요. 이상필이야. 야 이거 봐라. 그러면 신문사에서 내 이름을 그때는 활자를 이렇게 나부로 된 활자를 초판했다고요. 그때는 요즘은 컴퓨터로 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제 생각에 혹시 경향신문사에서는 이상구를 제 이름이 뭐냐면 이상구 이상구 이 세놈 중에 한놈일수 일단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윤자가 반짝하고 켜지는 거예요. 이야 아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서울신문이 탁 왔어요. 서울신문이 탁 왔는데 서울신문에는 이상문이도 없고 이상필이도 없고 이상필이도 없고 이상구도 없고 이상한 놈이 붙었어요. 그 글자를 잊어버렸어요. 뭐 이런 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상해 아시겠죠? 제 이름이 이상이 붙었으니까 이상한 경험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 네놈 중에 한놈이야. 그렇죠? 그런데 조간신문은 그것밖에 없어요. 석간신문은 안하고 그런데 합격자 발표는 한시에 연세대학교 신촌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는거에요. 와 그래서 그날 우리 고모님하고 같이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가는데 오금이 절어서 죽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는 방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수험번호 신문에는 수험번호가 안나왔어요. 수험번호만 나왔다면 간단한건데 아마 학교 측에서 광고비 아끼는다고 수험번호도 내면 광고가 면이 커지잖아요. 조금만 커져도 돈이 확 달라요. 광고비가 그래서 835번 835번 이장 이장문이 새끼도 없고 이장필이 새끼도 없고 이 자식도 없어 글자 하나 차이로 뜻이 달라져 그 뜻에 우리 유전자들은 울고 웃고 하는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나이가야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이 뜻을 알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이것을 표현할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꺼졌던 유전자는 왕성한 생기를 봤잖아 와 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없던 밥맛 생겨 안 생겨 웃음이 없던 마음속에 뭐야 웃음이 생기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야 그거 없이 개똥죽만 먹고 낳겠다고 얼마나 웃겨 웃겨 그래서 항암치료 라는 것은 결국은 유전자를 파괴합니다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 죽인다 방사선을 쬐다 세포 죽어야 안 죽어요? 암세포 죽으면 정상세포도 죽게 안 죽게? 왜? 방사선이 들어가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방사선이 레이저를 쏘면 타요? 안 타요? 강력한 에너지 유전자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죽지 동시에 정상세포도 죽지 그러니 정상세포 T세포 이 T세포들이 왕성하게 살아야 암이 낫는데 이 항암제를 방사선 이렇게 하면 다 죽어버려 암세포가 잘 죽게 T세포가 잘 죽게 T세포가 훨씬 더 빨리 죽습니다 아시겠죠? 암세포들은 이미 나쁜 환경에 적응을 한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들은 이런 독성물질이나 방사선을 주입해도 정상적인 건강한 순수한 세포보다 순수한 게 빨리 죽죠 그렇죠?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다 보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져요 왜? 뭐 때문에 중단해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백혈구가 뭔데 T세포가 백혈구야 먼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계속하다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정지하고 백혈구를 올릴 수 있는 약물 투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그 기다리는 기간은 암세포에게는 무슨 기간이래? 대박 기간이야 왜? 그렇죠? 이 암세포를 대항하고 죽이는 이 T세포들이 다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그때 쑥쑥 자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기다렸다가 또는 T세포 혹은 백혈구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면 암치료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 그때는 자 보세요 암 진단을 받아보니까 5cm였다 암치료를 시작했다 열심히 했다 1주 2주 3주 4주 4주 가 지나 보니까 암은 쑥 줄었다 2cm로 줄었는데 백혈구 수치가 뭐예요?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중단해요 기다렸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선은 치료기관 그 다음에 곡선은 휴식기관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 휴식기관 동안에 백혈구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지만 암세포도 뭐예요? 다시 되살아납니다 암세포도 2cm가 됐던 암세포들이 우리 세상이구나 하고 막 자라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1차 여기까지 치료할 때 2cm다 그러면 지금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환자들은 환자들은 이번에 이 5cm짜리의 암세포에 몇 프로가 죽어서 2cm가 된 거예요? 60%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60%가 죽었으니 다음번에 치료하면 뭐예요? 완전히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완전히 죽이면 암은 어떻게 해? 짜잔! 다 낳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지 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또 한 번 더 치료하면 면역력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져 버려? 더 약해져 버려? 더 약해져 버려? 자,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휴식 기간 동안에 이 남은 암세포들은 뭐예요? 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이 자기대로 기여이지 그렇죠? 기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cm로 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 3cm하고 이 5cm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왜 다릅니까? 박사님 같은 암인데 왜 다르게? 먼저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강력한 항암치료를 했다 하는데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이 암 덩어리 5cm짜리 암 덩어리를 이렇게 치료하면 60%는 죽는데 왜 40%는 안 죽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으려면 어떻게 해? 다 죽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것들은 40%는 그거를 우리가 몰랐어요 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암 덩어리 한 개가 5cm인데 이 덩어리 한 개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들은 다 같은 세포들이라면 다 죽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60%는 죽고 40%는 안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5cm짜리 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모든 암세포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의학께서 상상을 못한 거예요 왜?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세포인데 다 같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60%는 죽고 40%가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한 덩어리 속에서 어떻게 한 덩어리 속에서 어떻게 한 덩어리 속에서 그렇게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진 암세포들이 한 덩어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냐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 우리도 뭐예요?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 보면 어떤 놈은 독종도 있고 순대기도 있고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것은 희한한 다양성을 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한 순디기놈들만 죽고 60%가 죽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악바리들이 살아놔요 악바리 본래 악바리는 40%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항암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동안 이 악바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악바리가 60%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항암치료를 계속 할수록 악바리들을 더 키우겠구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거를 빨리 눈치를 쳐야 돼요 눈치를 못 채면 또 하자 그러면 또 하고 또 합시다 그러면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수록 항암치료를 반복할수록 암 덩어리는 뭐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해도 치료해도 암세포도 끔찍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항암제 투여하고 있는 동안에 암이 막 자라나요 오히려 그런 과정이 딱 암 환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뻔할 뻔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탈피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정해져 있는 코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암치료를 반복하면 할수록 환자의 면역력은 더 뭐예요? 더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3cm가 딱 되니까 환자가 이거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병원에서 설명은 안 해줍니다 그렇죠? 하여튼 모든 것을 뭐예요? 주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뉴 스타트는 여러분 알아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나의 선택에 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치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니까 2, 3cm는 여기 순대개가 60% 60% 있던 순대기들은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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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바리들이요 악바리들이 여기서는 잘 죽죠 순대기들이 여기는 순대개가 없으니까 뭐예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 3cm인데 길게 치료하니까 2.2cm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백혈급 수치가 또 떨어져서 휴식하고 나니까 이게 3.6cm입니다 자 이것들은 악바리인데 악바리 이것은 무슨 종이 됐어? 독종이 됐어 독종 이제 악바리들이 독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독종들을 또 치료하는 거예요 잘 죽게 안 죽게 영 안 죽어 아무리 치료해도 3cm 이하로는 안 죽어 그리고 휴식 기간이 지나니까 이것들이 4cm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악바리, 독종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순대개가 대다수였던 이 암 덩어리 이제는 뭐예요? 대다수가 이게 뭐예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자 또 해볼래? 들어와 봐 한번 이러는 암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게 대개 한 6개월 내지 8개월 지나면 암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분이 이런 코스를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역전의 용사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시작해요 다시 치료를 시작해요 시작하니까 역전의 용사들이니까 역전의 용사들 중에 조금 약한 놈들만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7cm 죽어요 그리고 이제 또 휴식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5.5cm가 되어버려요 이 5.5cm는 뭐예요? 이때는 면역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푹 자라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자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못말리는 조폭이 되어버려요 이게 못말리는 조폭이 되어버려요 이까지 오는 기간이 8개월 8개월 후에 보니까 고생은 죽도록 하고 처음때보다 더 커졌고 사이즈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성질도 완전히 조폭 수준돼요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암세포가 이렇게 조폭이 되어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T세포가 생산해내는 자연항암물질만 다시 생산되면 지금까지 썼던 항암제로는 절대로 이제는 안 죽죠 안 죽지만은 저걸로 T세포가 생산해내는 자연항암물질로는 조폭까지도 문제가 뭐예요? 없습니다 조폭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조폭이 되어버리면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아하 지금까지 사용한 항암제는 듣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때 얘기해 줘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항암제를 무슨 항암제라고 부르게?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는 이제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는 이제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까지 오늘라고 환자는 뭐예요? 진이 빠졌어요 여기서는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뭐예요? 다 나빠졌어요 이제는 비일비일하게 돼요 더 이상 일반 항암제를 썼다고 하면 이거는 사람 잡아 또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표적항암제를 쓰자 그래서 표적항암제의 특징은 부작용이 일반 항암제에 비하면 일반 항암제의 25% 밖에 없습니다 아주 부작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적은 이유는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건 정상세포건 상관없이 뭐예요? 무조건 다 죽였는데 이 표적항암제는 여러분 각자의 몸에서 암세포를 떼내요 떼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곳에 맞도록 만든 항암제가 표적항암제예요 그래서 표적항암제는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암세포만 표적을 해서 공격하도록 만들긴 만들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한 25% 정도의 부작용이 다른 정상세포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막 놀랍게 듣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환자는 절망상태에 있는데 표적항암제가 탁 들어갑니다 일반 항암제 맞을때는 부작용이 엄청났는데 이제는 좀 편해요 편하면서 딱 해보니까 한달 후에 보니까 이 5.5cm가 여러분 이 5.5cm가 참 1cm로 줄어버린 거예요 우와 얼마나 놀라워 그 다음에 이제 두 달째 가니까 보일락말락해 보일락말락 이거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살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처음부터 표적항암제는 완전히 처음부터 왜 이렇게 환자를 죽을 고생을 시켜놓고 암은 조포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표적항암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 하면 이게 뭐예요? 이 과정 이 과정까지 가는데 어떤 분은 1년도 걸려요 8개월 1년 근데 왜? 왜 이렇게 1년 1년은 고생을 죽으라고 시켜놓고 왜 표적항암제로 했으면 한 두 달, 석 달 만에 뭐예요? 끝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했게? 보험이 문제예요? 그게? 보험이 문제예요? 집 팔아서 해야지 그렇죠? 표적항암제로 암이 뭐예요? 낫는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용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표적항암제로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반드시 그게 낳을 수 있으면 반드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응 알아봐 자 그래서 보일락말락해 그래서 3개월쯤 되면 이게 없어져 버려 맞죠? 맞아요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써야돼 왜?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면 일반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암제 조금 있으면 표적항암제 먹고 있는데 1cm가 또 생겼죠 또 뭐야? 또 5개월째 가니까 2cm 약 먹어도 그래서 처음부터 표적항암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적항암제를 안 들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임상하자는 겁니다 요즘은 임상 들어가기 전에 면역항암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면역항암제라는 것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해진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약품으로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T세포가 죽여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의 T세포를 보면 암세포를 만나도 안 죽여요 그래서 그 왜 안 죽이냐? 하고 보니까 암세포 쪼개서 여기서 이제 T세포 그리고 암세포 본래는 만나면 암세포는 죽여요 암 환자들은 안 죽이니까 암 덩어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왜 안 죽이냐? 하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T세포와 만나면 바로 공격을 해서 예를 들어 T세포가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암 환자의 경우는 보니까 이 암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방해하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T세포가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어 있는 그 물질을 자꾸 암세포가 방해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옛날에는 본래는 암세포가 이런 짓을 안 했다고 그래서 만나면 다 죽었어 그런데 왜 암세포가 이런 짓을 하게 됐을까? 왜? 그러니까 오히려 암세포가 T세포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방해물질을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이 삼각형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생겨나서 방해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가 암세포가 생산해 놓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막아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암은 낫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안 그런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돌아갈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거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속에서 암세포하고 T세포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짓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꾸 자기 몸을 뭐예요? 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만 신나는 거예요? 암세포만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T세포 쪽에서는 T세포 유전자는 아하 우리 주인님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뜻을 받을 거고 암세포 쪽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하 이 주인은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그 뜻을 받아서 암세포 속에도 유전자가 있거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런 방해물질을 생산하도록 된 거야 그러니까 암이 나라면 뭐부터 바꿔야 되는데 뜻부터 바꿔야지 박수 뜻부터 바꿔야지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는 이 뜻부터 바꾸라는 얘기를 하면 이건 너무 돈이 안 되잖아 돈이 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되게 하려면 오케이 이러면 되겠구나 이 암세포가 이 삼각형 물질을 생산할 때 우리 제약회사에서는 뭐예요? 이 삼각형 물질을 방해하는 물질을 생산하면 되겠다 이거를 신약이라 그런 거에요 면역항암제라고 해요 면역항암제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T세포는 이 허약한 T세포는 그대로 허약하게 유지되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기 이후에는 갈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다른 길이 없죠? 원칙대로 게임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방해 물질을 막는 물질을 이제는 그래서 제약회사 회사는 무슨 물질을 만드냐고 하면 이런 물질을 만듭니다 이런 물질을 만들어요 이런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가 이 삼각형 물질을 생산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딱 잡아서 활동 못하게 이렇게 면역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거 만들어 놓고 돈 많이 달라고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럼요 얼마나 비싼데 그러면 이게 또 자기들 생각들 다 잘 들어 안 들어 그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안되면 이제 뭐하라고 임상하자는 거예요 임상이 뭐예요? 실험하자 실험 실험하자는 건 그 뭐냐 하면 자꾸 이제 일반 항암제들이 아무리 새 거를 만들어내도 결국은 이렇게 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재학회사에서는 새 신약 항암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내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써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보니까 부작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시험 삼아 쓸 후보자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부작용 부작용 어떤 부작용인지 모르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약을 임상약을 쓴다 실험약을 쓴다 해도 생기가 안 들어가면 뜻이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항암치료를 최고로 좋은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뭐 대통령도 최고로 좋은 항암치료 받겠죠 그렇죠? 이건희 회장 같은 분도 재벌 뭐 권력자들 뭐 그런데 재벌 권력자들 보다 더 좋은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암센터 소장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암센터 소장님을 한번 이 당시가 2009년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2009년 3월 이 분이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이었어요 바로 이 분이야 이 분이 이 분이 2009년인데요 이게 이 분이 언제 암 발병을 했냐면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6년 후에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몇 번 재발했다고? 11번 재발 11번 재발하고 그 다음에 이 분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참 오래 살았죠 그렇죠? 2003년부터 2016년까지니까 13년을 살았어요 이 분의 암 투병기를 분석하면 확실한 답이 나와요 알겠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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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희대 교수 이름 이름은 꼭 갔죠 희대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이에요 아주 이쁘게 잘 만든 책이에요 희대의 소망 이렇게 보면 자기의 암 투병 인기가 아주 간략하게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그래서 13년을 잘 버티다가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2003년에 진단을 받고 1년 후 2003년이 대장암 2기라고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1년을 해서 1년에 거쳐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2기에서 시작해서 1년 동안 죽으라고 치료하고 1년 후에 결과는 말기야. 강의 제가 들은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2004년에 드디어 6개월 이상을 살기 힘들다는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때 이분이 드디어 뭐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항암치료에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남은 6개월을 이제는 남을 위해서 한번 살다가 죽자. 그러면서 봉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웃어라. 무슨 프로그램하고 비슷해? 누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듣고 응 그거 일리 있다. 왜? 이제는 뭐 항암제는 안 듣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 생활을 하다가 6개월이 지나버렸어. 7개월 전.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6개월 전보다 뭐예요? 더 싱싱해진 거야. 세브란스 병원 검사. 좋아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1년 동안 항암치료 한 후에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는데 이제 좀 좋아졌으니까 항암치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치료 하면 또 나빠진 거야. 그러면 또 중단해가지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 또 좋아지는 거야. 그럼 또 하는 거야. 그럼 또 나빠진 거야. 이래서 11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9년 5년 동안 그렇게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몸에 처... 그래서 이게 뼈도 골반 뼈도 전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뼈도 수술하고 하니까 이제 지팽이를 짓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게 되고 참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자 지팽이 양쪽 지팡이 짓고 있죠. 이런데 특징이 뭐예요? 특징. 얼굴이 밝다는 거야. 자 배운 대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얼굴이 밝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의 들은 대로. 내면의 환경을 바꿔다 이 말이야.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웃으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야. 내면의 환경이 철저하게 바뀌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2009년 2009년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이요? 7년 동안 그때부터는 항암치료 안 받고도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암 말기, 사기 상태는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야. 그대로 있었지만 이 암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 내가 암 말기지만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서 볼 때는 이거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단이 나올지라도 그런 상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7년을 붙인 거예요. 왜? 왜? 그런 상태를 암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동면 상태 미국말 하면 Cancer, Cancer가 암이거든요. Cancer dormancy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면 상태에 들어. 암세포들이 꼼짝도 안 하고 뭐예요? 있는 그대로 다 활동 안 하고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면역력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T세포 유전자가 다시 꺼질 때까지 그러고 잘 건강해 사시다가 20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T세포 유전자가 또 꺼질 일이 생겼던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제 후배 아니에요. 후배 여기 와서 이 뉴스타트 생활을 뭐예요? 화끈하게 하면 T세포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화끈하게 켜져서 화끈하게 암세포를 죽여버리면 다시 활동할 수도 있고 뭐예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유방암 전문가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방암 전문가예요. 유방암에 걸렸었던 분 그분의 환자분들이 여기 몇 분 다녀갔어요. 그래서 꼭 교수님한테 꼬셔가지고 일로 보내라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죠. 교수님들이 뉴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분 봅시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김 김현 선규 김선규 아마 방금 여러분이 만나신 이희대 교수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 1, 2년 차이밖에 동기거나 1, 2년 차이밖에 안 될 거예요. 이번에 일산서 가정의학과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기사가 난 것은 아까 이희대 교수님 2009년이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전체 거의 동시대예요. 이 사람은 직장암 3기라는 직장암 3기라는 판단을 받고 수술만 하고 항암치료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왜 거부했냐? 여기 보시면 수술만 받고 곧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항암치료 대신에 산속의 원시인 생활을 3년 동안을 했다. 3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뉴스타트 했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며 눈물로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구일까? 망고리겠죠. 그렇죠. 김선규 그 당시에 2007년도에 53세면 지금 1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64세겠네요. 그렇죠. 64세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11년이 지나 오늘도 김선규 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도 항암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이 사람의 생각이 나옵니다. 서로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항암치료로 항암치료는 그 당시에 이 직장은 상기 때 항암치료하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안 하면 한 1년인데 하면 뭐예요? 한 6개월 한 1년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암치료의 통계에는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치유율은 이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확률 그게 치유율이죠. 그래서 100명의 유사한 환자가 있다면 이런 항암치료를 했을 때 그 중에 몇 프로가 완전히 치유되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치유율 통계라는 것은 현대의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가서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없고 암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통계를 무슨 통계라고 부르냐 하면 치유율이 아닌 무슨율 생존율 이라는 통계밖에 없습니다. 생존율 이라는 말은 치유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살아있는 확률 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현대의학의 암에 대한 통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서로 항암치료로 몇 개월 더 수명을 연장해서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항암제가 자연수명을 자연수명이라는 게 뭐예요? 항암치료 안하고 그냥 가만 둔 사람들의 수명을 자연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암제 치료가 자연수명을 어떻게 단축시키는 경우도 통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치료를 안 받았더라면 생존율이 더 높았다 이 말입니다.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린 이유는 뭐라고 여기 보니까 무절제한 생활습관 때문에 암이 생겼으니 생활습관부터 뭐예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시다. 자 올바른 선택이 아니요. 아 올바른 올바른 선택 그래서 좋다 지리산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다 해가지고 보니까 암이 싹 없어졌어요. 재발 안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나니 나면 여러분 선택이 두 말 할 것 없구나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사나이들 대화 속에 뭐 여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의 대화 속에 뭐가 제일 매력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알았다 입니다. 알았다 경상도 사나이들 알았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알았다 개녹보면 뭐 이래서 하면 경상도에서는 그건 묵삼할 때 일단 알았다 하면 뭐예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알았다 한번 해보세요 알았다 화이팅 예에이 yeah